안녕하세요. 자, 이제 8강 수업을 한번 해볼까요? 아, 지난 시기에는 통역학 개론의 어떤 통역의 역사 등등등 아주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좀 더 재미있게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통역이론, 통역이론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 통역정의론입니다. 통역을 화자의 말을 가감없이 그대로 옮기는 행위로 정의를 한다면 정의를 한다면 통역사의 역할은 메시지 전달로 제한되고 담아 조절 행위는 월권 행위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그대로 그대로 가감 없이 전달하는 행위는 기계적 통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초기 통역은 이러한 기계적인 역할을 강조를 했었지만 최근에는 그렇지가 않죠. 커뮤니케이션과 문화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이 훨씬 더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자마를 조절하는 걸 월권 행위로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나친 개입이 된다면 월권이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일반 통역에서는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 수아 통역에서는 가끔 이제 농인의 통역의 어떤 정도를 지나쳐서 농인의 모든 것을 다 결정까지 해주고 도와주는 어떤 해결사의 역할을 했던 때도 있었고 지금도 해결사처럼 활동하시는 분이 가끔 있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점점점 수아 통역계에서도 딱 통역만 전달하는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이렇게 많이 대두되고 있는 중입니다. 통역 유형의 세 갈래로 세 갈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무 통역에서 통역사의 역할과 권한을 정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통역 유형의 다각화로 모든 유형을 포괄할 수 있는 일반 정의 정의의 필요로 인한 새로운 정의도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역과 번역을 넓게 하나의 범주로 보고 이를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실무 관련 통역의 정의로 보면 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수아 통역사 출신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연구하면서 또 다른 어떤 통역 관련 서적들을 읽으면서도 놀라웠던 게 이 통역 분야 전체에 수아 통역사의 역할들도 일부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전체 통역학 영역에서 수아 통역이 함께 들어가서 수아 통역사들도 함께 통역에 대한 연구를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이 통역학 개론 안에서도 수아 통역사들의 연구물에 대한 소개들이 간혹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이의 통역사에 대한 시대별 또 통역 유형별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초기의 통역사들은 봉사자와 도움이의 역할을 했다고 하죠. 수아 통역계에서의 통역은 사실 장애인과 일반인 사이의 통역이라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돕는다는 개념으로 봉사자와 도움이의 역할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대고대고대로 넘어가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일반 사회의 통역도 직업적인 돈 버는 직업적인 통역이 시작하기 이전에는 내가 이 지역의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웃 나라의 언어도 할 수 있다면 이웃 나라 사람이 이 지역에 넘어왔을 때 통역이 필요하다 하면 봉사의 개념으로 도움이의 개념으로 음성 통역 또한 출발하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통역시장이 안정화되고 직업으로 자리 잡은 사회에서의 통역사의 역할에 대해서는요. 파이프간과 같은 거 또 채널과 같은 다리와 같은 기계와 같은 창문과 같은 전화와 같은 것에 비유를 합니다. 자 파이프간은요 그냥 물이 그냥 흐르죠. 막힘없이 흐르죠. 파이프간에 물이 흐르듯 언어가 흘러갈 수 있도록 통역하라는 게 파이프간입니다. 채널도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언어 대 언어로 연결해 주라는 거고요. 다리 또한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쪽 지역의 땅과 이쪽 지역의 땅을 연결해서 지나가게 해주는 게 다리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 언어와 이 언어가 함께 통과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다리의 역할, 기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기계적 통역으로 기계의 역할, 창문 투명하게 보이는, 창문은 이 유리 너머로 바깥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투명하게 보이도록 통역하라는 역할, 전화, 전화선으로 음성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처럼 통역은 언어를 언어에서 언어로 그대로 전달하라는 역할로 이 파이프간, 채널, 다리, 기계, 창문, 전화로 비유했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대로 화제의 말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중간 매체적인 성격, 즉 언어 전달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요게요. 문제에 자주자주 등장합니다. 다음에 설명이 맞는 것은 정답 기계의 역할, 다음에 설명하는 것이 맞는 것은 정답 창문의 역할, 통역의 역할에 대한 문제가 종종 출제되고 있으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통역시장의 발전이 되고 또 확대된 사회에서의 통역사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고요. 통역사는 화자와 청자 양쪽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조절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치와 터너는요. 수화 통역사가 신체적 심리적으로 불리한, 조금 신체적 심리적으로 불리한 장애인을 고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역 과정에서 장애인의 의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위험일지 아니면, 네, 그렇죠. 장애인의 결정권, 의사권을 대신 행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혹시 이 청각장애인이, 농아인이 손해를 당할까 봐 수화 통역사 개입하는 때가 간혹 있었고요. 또 이 농인이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스스로 결정을 못할 때 수화 통역사의 조언, 통역의 도를 넘어 조언을 하는 때도 있기도 했거든요. 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화 통역사의 를 파이프간의 모델로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여하지 말고, 수화 통역사는 관여하지 말고 없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수화 통역사가 되라는 의미로 파이프간 모델, 물 흐르듯, 과감하지 말고 말의 전달의 역할만 하라는 의미로 제안된 모델입니다. 그러나 가끔은 좀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죠. 분명히 농인이 혼자서 결정하는 그 결정이 오히려 손해일 때, 그러면 그게 손해야라고 충고를 해줘야 될까? 아니면 손해라도 그냥 내버려 둬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고민은 우리 수화 통역사들이라면 누구나 항상 하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살짝살짝 좀 도와주기도 하는데요. 무엇이 정답일까요? 농인에게 맞춰주면 됩니다. 어떻게요? 제가 충고를 좀 해도 될까요? 통역이지만 통역 말고 제 생각을 좀 얘기해도 될까요? 라고 의사를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저는 그렇게 합니다. 통역을 하다가 죄송한데 내 말 좀 들어줄 수 있을까요? 묻고. 순차 통역일 경우, 동시 통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차 통역인 경우는 그렇게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한번 말해봐라 하면 제 의견을 얘기를 하거나 그럴 때도 있는데 어쨌든 의사권을 대신 행사하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갈등의 상황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구체적으로 수화 통역 상황의 시나리오들입니다. 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한 제가 설명드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 중에 수화 통역사가 있다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아니, 수화 통역사가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화를 배우거나 수화를 배우거나 아니면 굳이 수화가 아니라도 영어 통역을 한 거나 일본어 통역을 할 때 이런 상황이라 하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의사가 이게 한국 문화는 아니에요. 한국의 문화가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약 처방을, 청각의사의 약 처방을 이게 농인이 잘못 이해했을 때 네. 그럼 통역으로 지금 그게 아니고 라고 설명을 다시 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전달된 대로 멈춰야 할까요? 자, 의사의 약 처방을 통역사가 말 그대로 전달했는데 농인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수화 통역사들은 이런 경우에 바르게 다시 설명해 줍니다. 의사의 약 처방에 대한 통역을 전달, 말 그대로 전달했는데 이 말이 어려워서 농인이 이해 못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쉬운 말로, 쉬운 수화로 풀이해서 다시 설명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약은 중요하고 위험할 수 있고, 그 피해가 아주 심각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언어 대 언어의 치환으로 이해가 불가했을 때는 의미, 내용 의미로 의미를 해석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로 하겠죠. 자, 두 번째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성별을 알고 싶지 않는 태아, 태아입니다. 임산부, 임산부가 이제 요즘은 이 아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병원에서 알려주는 게 이제 불법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성별을 아들인지 딸인지 알고 싶어하지 않는 농인에게, 농인 산모에게 의사가 이 딸인지 아들인지를 말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농인은 태어났을 때의 아들인지 딸인지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미리 아들, 딸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그냥 말했어요. 그럼 나는 그 말을 전달해야 할까요? 원하지 않으니까 통역하지 말까요? 네, 이럴 때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통역의 윤리로 보면 이 사례에서 우리 통역의 윤리, 미국 RID 수화통역사협회의 윤리 강령을 보면 있는 대로 전달하라, 빼거나 더하지 말라라는 강령이 있거든요. 그 강령에 따른다면 의사 선생님이 말한 아들, 딸 성별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산모는 실망하겠죠. 아니면 산모가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달받은 의사 선생님의 그 전달받은 말을 전달, 통역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까요? 음,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달했는데 산모가 실망하면 실망해도 나는 통역 역할을 했어. 할 수도 있고 산모가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통역 전달 안 했어. 할 수도 있고 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면접 시험 때 농인 구직자가 나한테 스스로에게 도움이 안 되는 말을 했어요. 네, 면접관에게. 이 농인이 그런 말 하면 면접관이 떨어뜨릴 것 같은 그런 말을 막 면접 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전달해서 이 상황에서 농인이 떨어지게 할까요? 아니면 좀 걸러서 좀 예쁘게 포장해서 전달해서 이 농인이 합격하게 할까요? 네. 자, 이런 경우도 굉장히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되죠. 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면접관의 어떤 면접의 상황은 아니었고요. 제가 지난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 예시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업차 만났는데 이 농인하고 일반인 이 사업체하고 업체하고 농인하고의 사이에서 뭔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막 다툼이 일어나니까 농인이 너무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막 욕을 했어요. 이 업체 사장님에게. 근데 통역사가 그 욕을 그대로 다 전달해 통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거래 끊자 해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후에 농인이 왜 그걸 통역했냐. 내가 화가 나서 한 말인데 화가 나서 한 말을 그대로 통역하는 거 어디냐. 하고 수화통역사를 막 혼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자, 그럼 이 수화통역사가 잘못했는, 잘못? 이 수학통역사의 잘못일까요? 우리 통역사는 아까 우리 파이프간의 역할, 다리의 역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그래서 그 욕한 거 그대로 통역했을 뿐인데 이게 계약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고 해서 통역사 잘못이라고 야단을 치는 게 맞는 걸까요?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은 이 말에 욕하는 말을 그대로 전달하실 건가요? 아니면 순화하실 건가요? 제가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졸업 후에도 수화학교 주변을 배회한다는 이유로 이 농아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에 처했을 때 자, 이 상황은 사실 한국의 상황하고는 좀 문화적으로 좀 달라서 그렇죠?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뭔가 이제 미국 같은 곳에서는 뭔가 학교 주변에 낯선 사람을 막 배회하는 게 의심스러운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농인이 잡혀간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유리하게 도와주면서 통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있는 그대로 딱 창의 역할처럼 다리의 역할처럼, 기계의 역할처럼 딱 전달만 딱딱딱 단어 대 단어 치환으로 딱딱딱 하고 끝낼 것인가 라는 과제가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했는데 대부분의 수화 통역사들의 대답이 기계적인 통역사의 역할이 아닌 이 상황에 개입해서 적극적인 해결사의 역할로 대답을 한 퍼센트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물론 100% 다 내가 개입하겠다라고 대답한 건 아니고요. 상당수, 이만큼의 수화 통역사 중에 이만큼이 상당수 많은 수화 통역사들이 그 상황에 기계적인 통역의 전달만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겠다고 대답한 통역사들이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56년에 제정된 윤리 강령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라. 창의 역할, 다리의 역할, 파이프관의 역할, 전화의 역할 이거에 대해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것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해의 가능성이 뚜렷하거나 또 농인과 일반인 문화 차이로 생기는 불이익의 경우는 통역사가 오히려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둬서 농아인이 피해를 당하는 게 통역사로서 오히려 무책임한 행동이라고까지도 말을 한 통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욕하는 걸 그대로 전달하면 둘의 관계가 끊어지고 거래가 끊어지고 그럼 농인은 금전적인 손해를 봐야 되는데 이 상황에 그대로 전달을 한 통역사는 괜찮은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화 통역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지역사회 통역의 상황에서는 모두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겠죠. 학문 연구의 근간으로서의 통역의 정의로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을 통역에 포함시킬 것인지 또한 어떠한 통역 유형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수화 통역에 있어서는 그런 게 확실할 수 있는데 일반 음성 통역에서는 통역 유형의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들이 광범위하니까 어떤 여기에 대한 이거 코드 스위팅입니다. 한국말이 생각나지 않고 수화만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렇죠. 한국말을 쭉 가야 되는데 중간에 단어의 기억 때문에 수화로만 이루고 있죠. 어떤 연구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겠지요. 좀 이따 코드 스위팅에 대한 설명도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카드는 이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기호 구조물을 정의함으로써 수화 통역이나 문장 구역까지 통역의 범주로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수화 통역은 통역의 어떤 범주로 포함시키고 있는 거는 통역, 수화도 통역이라는 단어가 붙었죠. 문장 구역이라는 말은요. 문장은요. 문장 구역 텍스트로 된 걸 보면서 눈으로 읽으면서 이거를 번역 말로 번역하는 걸 문장 구역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된 텍스트를 눈으로 읽으면서 한국말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쩍쩍쩍 읽으면서 한국말로 발음. 그게 문장 구역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통역의 범주에 포함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통역을 사거나 아이디어를 한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전환하는 행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개념으로는 언어와 수화를 언어라고 보고요. 언어와 수화. 언어도 언어이고 수화도 언어이고 글말과 입말도 언어이고 표준 언어와 비표준 언어가 있다라고 언어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화 통역 그리고 문장 구역 방언 통역까지도 이제 통역의 개념으로 넣었습니다. 방언 통역이라고 해야겠죠. 방언 지역어. 방언 통역 요즘은 지역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방언 통역도 필요한 나라들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너무 넓어서 이쪽 지역 사람 이쪽 지역 사람 만나면 자기 음성 언어가 통하지 않는답니다. 그런 경우는 같은 중국어지만 서로가 소통하기 위한 어떤 방언 통역도 필요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그러면 일반 음성 언어 통역, 수화 통역, 문장 구역 통역 그리고 방언 통역까지도 통역의 연구의 분야로 모두 넣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셀레스코비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죠. 셀레스코비치는 통역을 아이디어 즉 내용 의미, 내의, 내용 의미를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전환하는 행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혹은 내용의 의미를 A 언어에서 B 언어로 전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번역은 글말을 글말로, 그렇죠? 글로 된 것을 글로 텍스트로 번역하는 거니까요. 글말을 글말로, 통역은 임말을 임말로, 강연이나 이런 것들은 통역을 또 말로 하는 거니까요. 임말을 임말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수화는요. 음성 언어를 시각 언어인 수화로, 아니면 수화를 음성 언어인 임말로. 여기는 임말로, 임말로 똑같은데 수화는 달라집니다. 그렇죠? 수화 통역을 하거나 음성 통역을 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통역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의미통번역론을 주장했다는 것은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통역정의에 대한 철학적 접근으로 보면요. 통역정의는 실무적 동의에서 시작합니다. 통역은 실무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이론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정의 시도가 학문적 피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정의가 먼저 나온 것이 아니고 통역이란 상황이 먼저 있었고 이 통역이란 상황에 대한 어떤 학문이 시작되면서 통역에 대한 정의 또한 내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피로에 의해서 정의가 시도되었죠. 또 통역의 정의는 통역이란 개념 자체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죠. 맞습니다. 역시 똑같은 개념이죠. 통역이란 행위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통역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이 된 것이죠. 란다는 언어와 게임을 별도로 다루지 않고 언어게임이라는 한의 열린 개념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언어게임은 언어를 이용해 도박하고 장난하고 서로 경쟁한다는 의미를 모두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서 언어게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게임을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언어게임이라는 말이에요. 게임이라는 말을 써서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이야기죠. 언어, 언어, 언어유희, 언어유희 또 언어생활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연환경에서 발산되는 소리로 인식을 하죠. 우리가 소리, 말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자연환경 속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들 속에서 살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인간에게서 발산되는 음성인식을 언어게임에 그러니까 자연적인 소리에서 시작돼서 인간의 음속으로 발산되는 음성으로 인식이 되고 음성에서 바로 의미가 분리되고 분리된 의미가 글의 형태로 쓰고 읽기가 되고 그리고 청자와 독자 내에서 내부적으로 내부화된다는 말입니다. 이 4단계의 구분은 보면 언어의 어떤 출발과 관련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언어학을 잠깐 특강할 일이 있어서 언어학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언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했을 때 다양한 설들이 있더라고요. 자연소리에서 시작됐다는 설도 있고 우리의 감탄어에서 시작되는 설도 있고 다양한 설에서의 공통점은 뭐냐면 단순한 소리입니다. 소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언어로의 발전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가설들에서 나타난 것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언어게임의 4단계를 보면 소리, 먼저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발산하는 인간에서의 음성이죠. 역시 자인의 소리에서 인간의 음성, 발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발성의 분화가 결국은 어휘를 만들었다는 게 언어의 기원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음성, 이 음성에서 의미가 분리되고 그 분리된 의미를 기호화하게 기호화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글의 형태로 쓰고 읽기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통역의 유형론으로 해서 통역 방식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화통역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미 모두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요. 여기 생동시 통역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습니다. 그렇죠? 순차 통역은 우리가 배웠고요. 노트테이킹이 중요하다는 말 수화통역에서의 순차 통역에서는 노트테이킹이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수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글자를 쓰다가 수화하다가 글자를 쓰다가 수화하다가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순차 통역에서는 글로 쓸 수 있게 노트테이킹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손이 잠깐 쉬니까 듣는 동안에는 어쨌든 노트테이킹이 중요하고 동시 통역은 역시 수화통역은 방음부스 같은 게 필요 없죠. 수화는 시각언어이고 음성은 청각언어이기 때문에 동시에 공전해도 가능하지만 일반 통역에서는 방음 소리를 모두 차단하는 방음부스에서 우리 청자든 헤드셋을 끼고 우리 통역사는 방음부스에서 마이크로 통역을 하면 이제 헤드셋으로 그 통역이 들려지는 이런 통역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수화통역의 상황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동시 통역하는 통역사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설을 듣고 통역을 하면 마이크로에게 전달이 되는데 수화통역자는 연사의 옆에 서서 연사와 동시에 눈으로 보이는 동시 통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동시 통역은요. 이렇게 방음부스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헤드셋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옆에서 연사가 얘기하면 연사의 중간중간의 휴지를 이용해서 동시에 통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순차 통역도 아니고 있는 자리에서 똑같은 청각 언어인 A 언어를 B 언어로 통역을 하면 연사의 말과 통역사의 말이 같이 섞여서 나가게 된다는 뜻이 되는데 연사의 연설을 방해하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또 듣는 사람도 물론 골라서 들으면 되지만 이제 이 소리에 공해가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문장 구역입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출발어 텍스트를 눈으로 읽으면서 동시에 눈으로 읽으면서 말로 통역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읽으면서 말로 문서를 바로 그 자리에서 구두 번역이 필요하는 국제회의나 아니면 원문이 주어진 동시통역의 경우에 유용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학에서 세미나 같은 걸 하게 되면요. 세미나 원고를 미리 주거든요. 저희 대구대에서도 특수교육 국제세미나 같은 걸 하면 일본에서 교수님을 모셔온다든가 미국에서 교수님을 모셔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미리 원고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통역하시는 교수님이 원고를 받으시고 들으시면서 역시 원고를 읽으시면서 노트테킹을 하시면서 그리고 통역을 하는 경우를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문장 구역 통역과 같이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고 완전히 문서만 읽으면서 이거를 구두로 통역하는 경우도 경우가 바로 문장 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스퍼링 수화 통역 때도 옆에 앉아서 조그맣게 수화를 해주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수화는 워낙 시각 언어이기 때문에 좁게 수화를 해도 옆에서 다 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런데 여기 일반 음성 언어 통역에서는 위스퍼링을 하면 옆에 앉은 분의 귀에다가 작은 목소리로 통역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이 위스퍼링 전용 기계가 나와서 그 기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전문 통역입니다. 전문 통역은 전문적 주제를 다루는 통역으로 이 어휘의 어감의 조절이라든가 또 전문 통역에 맞춘 어휘의 선택이 또 필요하겠죠. 또 예를 들면 이 전문 통역 분야 중에 재판 통역에서는 정보가 정확해야 하고 또 기술이 있어야 하고 또 학술 통역에서는 올바른 전문 용어 사용 그 학술계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특수교육계에서 취업을 보내고 난 후에 사후 지도를 하는 용어를 추수 지도라고 말을 합니다. 추수, 추수하는 지도. 그런데 사회복지나 직업 재활 쪽에서는 취업을 보낸 후에는 사후 지도라는 말도 쓰거든요. 같은 뜻이지만 용어가 달라요. 그러면 특수교육계에서 통역을 할 때는 추수 지도라는 용어를 써주는 게 훨씬 더 전문적으로 비춰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학술 통역을 할 때는 그 학술계에 맞춰진 통역의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 외국, 외교, 법률, 경제, 학술, 의료 각각각에 맞춰진 용어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평소 우리의 공부, 배경 지식 공부가 아주 중요하겠죠. 그리고 일반 통역에서 역시 전문 용어 또 문체 사용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는 텍스트 통역, 회의 통역, 축사, 신년사 등 텍스트를 읽으니까 그런 통역, 또 관광지 안내 통역들이 일반 통역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유형에 따른 분류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수화 통역입니다. 자, 수화 통역은 수화와 음성 언어를 통역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 발생적 수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연 발생적 수화, 한국에서는 이거를 농식 수화라는 말로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가 다음은 관용 수화라는 말을 쓰다가 우리 한국어에서도 관용어에 사용이 있는 것처럼 수화에서도 관용어라고 말을 하다가 지금은 이게 진짜 한국 수화다라고 해서 한국 수화라고도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그게 자연 발생적 수화이고요. 그다음에 차용수화, 차용수화라는 말, 여기서는 차용수화라고 말을 했는데요. 수화계에서는 차용수화라고 말하면 일본 수화, 차용, 한국말 차용 뭐 이렇게 다른 언어에서 차용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여기의 개념은 한글식 대응수화, 문장식 수화, 문법식 수화라는 용어로도 불리는 용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촉각통역. 촉각통역입니다. 촉각통역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역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촉각통역에서는 입을 맞추는 타도마 방식이 있습니다. 목과 입술에 손을 얹고 말하는 사람의 입모양을 손으로 느끼고 목의 성대의 떨림을 손으로 느끼면서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타도마 방식이라고 합니다. 타도마 방식, 타도마. 타도마라고 영어로 유튜브로 딱 쳐보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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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고 있는 모습의 영상들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화를 만지는 방식은 촉수어입니다. 밑에서 수화를 하면서 손으로 만집니다. 양손으로 이렇게 만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여자, 여자, 남자, 남자로 통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이 새겨진 특수장갑을 사용해서 장갑으로 이렇게 하면 알파벳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이걸 만짐으로 단어를 조합하는 거예요. 우리는 받침 초성, 중성, 종성이 있는 한국어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이 초성인지, 초성인지, 종성인지에 대한 어떤 분별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어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번식으로 나열되는 영어 같은 경우는 그냥 쭉 페벳을 나열하면 단어가 가능하니까 이런 어떤 ABCD 이렇게 장갑처럼 해놓고 짚어가면서 문자를 만들어가는 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모르스 부호를 찍는 방법입니다. 글자를 쓰거나 모르스 부호를 찍는 건 어렵지만 글자를 손바닥에 이렇게 쓰는 건 쉽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편할 수 있는 글자를 쓰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화 통역과 촉각 통역도 유형에 따른 분류로 일반 통역학 소개도 모두 포함돼서 연구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성언어 통역입니다. 음성언어 통역은 영어 통역, 도거 통역, 일본어 통역 같은 음성언어 통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언어 조합에 따른 분류를 또 한 보시면 외국어 대 모국어입니다. 사실은 통역 일반 음성언어 통역사들은요 외국어를 들으면서 모국어로 통역하는 게 제일 편하고 제일 잘할 수 있고 가장 바람직한 통역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국 사람이에요. 영어를 듣고 한국어로 통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국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어에 대한 것은 자동화되어 있죠. 그래서 영어를 들으면서 영어의 어떤 의미라든가 영어의 문화, 영어의 문맥들을 머리 속에서 한국어로 변환이 되면 말로 나가는 건 자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어를 듣고 내 모어로 통역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실력적으로 아주 잘 통역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내 반대의 개념입니다. 내 모국어를 외국어로 통역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어를 듣고 이제 영어로 통역하는 겁니다. 한국어를 듣는 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어를 영어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한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이게 영어 문화가 뭐였지요? 기억에서 끌어와야 되고 나의 지식에서 끌어와야 되는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들려져서 끌어와서 짜맞추기 하고 나가는 거는 이렇게 영어를 들으면서 내가 자동으로 발화되는 것보다는 더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는 모국어가 외국어에 비해 인지도가 낮을 때 사용한다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럽 국가에 회담이 있을 경우에 한국어가 되는 유럽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프랑스 사람인데 한국어가 잘 되는 사람이 없으니 한국어를 듣고 프랑스어로 통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한국 사람이 프랑스어를 듣고 한국어로 통역한다든가 또 한국인이 한국인이 독어를 듣고 한국어로 독어 한국어를 한국어 통역도 내가 하고 프랑스어 통역도 내가 하고 둘 다 담당하는 경우가 됩니다. 한국어를 듣고 내가 프랑스어로 통역하고 프랑스어를 듣고 내가 한국어로 통역하고 둘 다 예를 들면 이때는 통역사가 두 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다 통역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모국어가 외국어로 통역이 되는 경우가 되죠. 한국어를 프랑스어로 통역하는 경우. 그리고 외국어 외국어 통역입니다. 이거는 아주 드문 경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 상황에 어떤 통역사를 구하지 못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인데 한국말 원래 한국어를 하는 한국인인데 베트남에 오래 살았어요. 베트남에 오래 살면서 베트남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인이지만 영어도 잘해요. 그런데 어떤 미국 사람이 왔어요. 미국 사람과 베트남 사람이 소통해야 되는데 소통이 불가한 거예요. 미국 사람은 베트남어를 모르고 베트남 사람은 영어를 몰라요.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 영어 공부를 우리는 12년 동안 정규 강성에서 하죠. 영어를 좀 잘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이에서 베트남어를 영어로 통역하고 영어를 베트남어로 통역하는 이 상황이 외국어를 외국어로 통역하는 상황이 됩니다. 나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은 1도 없고 베트남어와 영어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 있어서요. 우리 수화를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주 바람직하고 잘할 수 있는 게 외국어에서 모국어라고 하죠. 영어를 듣고 한국말로 통역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바람직하고 잘할 수 있는 통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어 통역은요. 수어 통역사들은 수어 통역사들이 쉽게 느끼는 건 수어로 통역하는 걸 쉽게 느낍니다. 그럼 수어는 외국어잖아요. 음성말은 모국어잖아요. 반대의 개념으로 음성 통역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우리 수어 통역사람들이 느끼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수어 통역은 내 모국어를 듣고 외국어로 전달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어 통역을 쉽게 느낍니다. 내 모국어가 한국어인데 수어를 읽으면서 한국어로 통역하는 음성 통역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거는요. 같은 문화권 속에 같은 언어 기반 속에서 수어 단어는 내가 모국어를 들으면 자동으로 한국어는 머릿속에서 이해됩니다. 자동적으로 이해된 한국어에 수어 어휘는 내가 아는 어휘로 짜맞추어서 통역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어휘가 농인 입장에서 틀리거나 모른다는 걸 생각 안 하죠. 내가 아는 어휘로만 짜맞추어 통역이 됩니다. 그러니 농인 입장에선 가끔 그 통역을 만족하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통역에 대한 질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자 반대로 수어를 읽으면서 음성 통역을 하는 건요. 음성은 아예 자동으로 나가는 음성이지만 수어가 안 읽혀지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농인의 문화와 청인의 문화 차이에 의한 문화가 포함되어 있는 수어를 우리 청인 입장에서 완벽하게 읽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어 문장식으로 구어인들, 청각장애인들이 한글 대응식 수어로 말해주는 거는 한국어 문장과 문법 쪽을 일치하는 경우는 읽기가 아주 쉽습니다. 음성 통역 잘 됩니다. 그런데 농노인들이 사용하는 한국 수어식 문법의 수어로 막 얘기를 하면 일반인 입장에서 정말 읽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를 해독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으로 음성 통역으로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개입은 어떤 수어에 대한 학습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어는 문자화된 활자화된 글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름이 없습니다. 동일하죠. 예를 들어서 사과를 애플 하면 애플이 사과죠. 그 다른 단어가 없잖아요. 영어에서는. 그런데 한국말로는 어떤 사람은 사과 이렇게 할 수도 빨갛다 넣어서 사과 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통하다 할 수 있고 이거는 어휘가 같은데 그건 말고 요즘 지역마다 좀 수화를 다르게 종교마다 수화를 다르게 사용하고 싶다라는 걸로 어느 집단에서 사용하는 수화와 어느 집단에서 사용하는 수화가 같은 뜻의 같은 어휘를 수화를 다르게 쓰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이렇게 쓰는 지역이 있고요. 초등학교 이렇게 쓰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 음성 언어로는 초등학교는 같지만 수화가 초등학교, 초등학교 다른 거예요. 수화 통역사가 이 초등학교를 모르면 음성 통역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화 통역사의 수화 공부라는 범위는 우리가 상상 이상의 어떤 다름이 있기 때문에 음성 통역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텍스트 유형에 따른 분류입니다. 텍스트의 내부적인 특성, 또 텍스트가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서 연설문, 강연문, 인터뷰, 글, 대화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 문체와 텍스트 기능으로 보면 정보의 전달문이 있고 설명문이 있고 미적인 텍스트가 있습니다. 텍스트 번역에서 어려운 건 미적인 텍스트이겠죠. 정보 전달과 설득은 그 의미 그대로의 전달이지만 미적인 텍스트는 정말 그 숨어있는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의미까지의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텍스트의 상황과 텍스트의 기능은 하나의 텍스트의 특성을 상보적으로 보여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직접성에 따른 분류입니다. 릴레이 통역입니다. 이건 둘 이상의 언어가 투입되는 통역의 상황에서 연사의 발언이 중간에 중간어를 거쳐 삼언어로 통역될 경우 예시가요. 중국 연서를 영어로 통역하고 다시 일본어로 통역한다는 예시가 있죠. 그렇죠? 연사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어를 바로 일본어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어를 영어로 통역할 사람이 있어요. 영어로 통역하고 그 영어를 듣고 일본어로 다시 통역하는 것을 릴레이 통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화 통역의 현장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2001년 때에 이제 세계 농아인 선교 대회라는 게 경주에서 열린 적이 있었는데요. 한 천여 명의 농인들이 모인 행사였습니다. 그때 미국 사람의 특강이 있었는데요. 미국 사람의 특강을 한국 수화로 통역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 수어를 한국 수화로 통역을 하고 이 한국 수어를 보고 일본 수어로 통역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본 수어 통역하시는 분이 한국 사람인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미국 수화를 바로 보고 일본 수화로 통역하는 실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수화를 대부분은 한국 농인들이니까 한국 농인을 위해서 미국 수화를 보고 한국 수화로 통역을 하는 미국 수화를 아주 잘 아시는 분이 미국 수화를 보고 한국 수화로 통역을 하면 이 한국 분이 한국 수화를 보고 일본 농인을 위해서 일본 수화로 통역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게 바로 릴레이 통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기 사용에 따른 분류입니다. 위성 회의 통역 및 기타 원격 회의 화상 통역인데요. 이 이야기는 사실 이 책은 2000년도 초에 쓰여진 책인데요. 지금 2020년과 2021년의 상황이 무엇이죠? 코로나가 확산된 사회이죠. 이때 지금 우리 위성 이런 화상 원격 통역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많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송의 시차와 음질 화질의 문제는 요즘은 많이 개선돼서 깨끗합니다. 음질 깨끗하고요. 화질 깨끗하고요. 시차 많지 않습니다. 한 1, 2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와이파이가 아주 좋으면 시차도 없이 통역이 가능합니다. 가끔 와이파이가 어려우면 시차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지금 대구대 학생들하고도 계속 줌 통역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스카이프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지금 통역을 계속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지금 환경의 차이로 시차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회의 통역보다 심취적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줌 다 모여 있으면 저만 카메라가 딱 얼굴이 딱 들어가거든요. 교수님, 수화 통역사, 학생, 학생, 학생 그러니까 학생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딱 네모난 공간, 나만의 공간으로 통역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1대 1이 통역이 될 때는 약간의 딜레이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이렇게 강의와 다르게 학생이 딴짓을 할 때 잠깐 내려놓을 수도 있지만 이 줌 소개에서는 학생이 보고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열심히 계속 통역을 해야 합니다. 학생의 반응을 볼 수가 없고 카메라를 꺼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혼자서 수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부담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무엇보다 쉬지 않는 게 더 큰 스트레스이고요. 스트레스이고요. 대면에서 강의하시면 강의하시는 분들이 강의하다가 쉽시다 하는데요. 이 줌 같은 걸 하면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수화 통역사 배려해 주지 않으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 계속 통역하고 있어서 굉장히 힘든,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카메라 위치뿐만 아니라요. 음성 통역은 목소리만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없지만 수화 통역 뒷 배경에 대한 대비로 수화가 잘 보여야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화상 통역은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통역에는 3시간 이상은 한 사람이 3시간 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수화 통역도 그렇게 교대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 통역입니다. 인간의 도움 없이 기계 통역하는 건데요. 기계 통역 요즘 자동 번역기 있죠. 네이버, 구글 이런데 자동 번역기인데요. 이 자동 번역기가 영어 번역이라는 거 보면 아주 완벽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음성 변환 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로 하니까 글로 다 나오더라. 편리하대, 수화 통역 필요 없어 말하는 분이 있는데요. 음성 통역 텍스트 변환 자동 기계요. 많이 틀립니다. 이거요. 정확한 발음으로 천천히 말하면 배 잘 완벽하게 될 때도 있는데요. 보통 강연회 현장에서는 정확한 발음으로 천천히 하지 않죠. 막 빨리 얘기하면 이게 오류류류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대구대에서 공대 수업에 농학생이 좀 지각하길래 털어놔 봤는데요. 일단 대구식 사투리 하나도 모릅니다. 이 기계가. 네, 한 3, 40%밖에 일치하지 않더라고요. 한 6, 70%로 지 혼자 막 연예인 얘기하고 교수님은 공학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자기 혼자 이상한 엉뚱한 방향으로 막 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학생이 오기까지 그걸 계속 읽으면서 웃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통역 기기를 사용하는 통역이 있죠. 아빠 위스피링 마이크, 가상 부스가 있고 중간 저장기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황에 따른 분류입니다. 한번 볼까요. 회의 통역입니다. 회의 통역. A 언어는 모국어 또는 모국어와 같은 언어라고 얘기하죠. B 통역은, B 언어는 모국어는 아니지만 모국어에 아주 근접하게 잘할 수 있는 언어. C는 이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결국 A, B, C 언어가 전부 다 외국어로서 잘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지역사회 통역입니다. 관공서 통역, 병원 통역, 또 법원 통역, 경찰서 통역들을 지역사회 통역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계 통역사, 대화 통역사, 공공서비스 통역사, 문화 통역사. 이렇게 통역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수화 통역은 사실 지역사회 통역은 농안협회 산하에 있는 수화 통역센터에서 많이 전담하고 있고요. 거의 한 분야의 통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화 통역센터에 신청을 하면 한 분의 수화 통역사가 관공서도 가고 병원도 가고 법원도 가고 경찰서도 갑니다. 아, 물론 법원과 경찰서는 지정된 수화 통역사가 있어서 직접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자, 다민족, 다원어사회, 이민사회 중심으로 발달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방송 통역입니다. 방송 통역은요. 수화 통역사와 동그라미로 동시 통역이 되는데요. 이제 음성 통역사들은 생동시 통역 거의 잘 없죠. 시차 녹화된 영상을 가지고 지금 생방송 틀어줄 때 바로 통역하는 거. 시차 통역사입니다. 낮에 리포트를 샥 찍어서 그걸 음성으로 딱 녹화를 했어요. 그런데 뉴스는 지금 이걸 내보내요. 그런데 지금 내보낸 이 시간에 통역을 해요. 그럼 시차 통역이 됩니다. 그리고 음성 통역은 원어를 완전히 덮어 쉬워서 안 들리고 통역의 음성만 들리게 하는 경우가 있고 원어가 조금 작은 목소리를 들리면서 음성을 덮어서 그 통역 소리가 들리게 하는 통역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수화 통역은 동그라미로 말과 수화가 동시에 진행이 되죠. 자, 회담 통역은 회의 통역이죠. 네, 그룹의 두 명 이상의 그룹에서 이제 회담 통역, 외교, 정치, 경제 분야로 순차 통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생동시 통역도 많습니다. 휴스퍼링도 많고요. 자, 관광 통역은요. 관광 유적지, 박물관 등 외국인들의 관광 안내를 수행하는 통역입니다. 이런 문화재와 역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따로 일본어 관광 통역사 시험, 뭐 이런 별도의 시험 제도가 있습니다. 자, 통역상의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발화 속도가 변수가 되죠. 특히 동시 통역에서 발화 속도는 굉장히 큰 변수가 됩니다. 음성 언어 통역도 동시 통역으로는 동시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연사가 너무 빠르게 얘기하면 따라가기가 어렵겠죠. 수화 통역은 더 합니다. 일반인 우리 청인의 이야기가 너무 빠르면 수화가 빨라져야 되는데 수화 통역사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요. 이 빠른 수화를 보는 농인 입장에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화로 눈으로 보기 때문에 눈앞에서 막 빨리 지나가버리면 무슨 말이지? 하고 농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읽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수화는 적당하게 천천히 해줘야 농인 입장에서 읽기가 편안합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아주 좋은데 우리 청인들이 그렇지 않죠. 저만 해도 말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동시적인 이 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역의 청성 시차가 있습니다. 출발 테스트가 도착 테스트까지 통역이 되어지는 상황의 시간 차이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듣고 내가 통역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시차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차를 줄여가는 연습을 해야 하고 시차가 줄여지는 게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 통역의 경우는 뉴스 통역, 아나운서가 막 얘기하다가 기사가 끝나면 마지막 기사에는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수화의 시차를 계속하면 수화는 중간에 잘리게 되는 거겠죠. 물론 음성 통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방송 같은 거 통역하는데 화자의 말이 끝났는데 방송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차를 너무 길게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 제가 뉴스 통역도 하거든요. 대구 방송 뉴스 통역을 한 지도 오래됐는데 중간에 수화를 하다가 잘리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기사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제 마지막 기사가 뭔지를 기억했다가 마지막 기사가 읽어질 때는 굉장히 긴장합니다. 말과 내수화가 동시에 멈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딱입니다. 내수화도 다 해서 동시에 딱 끝나서 화면이 딱 전환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요 시차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배려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 통역의 단위로 보면 최소 의미의 단위 통역의 휴지와 휴지 사이에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발화 단위들을 더 추가해서 할 수 있고요. 동시 통역에서 의미 단위는 절 중심으로도 동시 통역할 때 생략, 절 중심으로 생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어와 하나하나를 생략을 할 경우에 문장이 연결해서 어떻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절 중심으로 의미 단위로 생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생략을 할 때 동시 통역의 의미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류 분석입니다. 오류 상황 변수라기보다 통역의 평가에 관련된 건데요. 오류는 생략의 오류, 첨가의 오류, 대체의 오류입니다. 결국은 틀리게 통역을 한다는 거죠. 생략해버리는 게 틀리는 거고 엉뚱하게 첨가하는 게 틀리는 거고 엉뚱하게 대체하는 게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통역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오류 단위를 단어 오류가 단어의 오류인가 문장의 오류인가 오류가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있는가 오류에 대한 평가 기준은 그 다음 무지에 대한 오류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표현을 바꾸기 위한 오류인가 의도적으로 표현을 바꾸기 위한 오류가 아니겠죠. 생략된 부분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이해가 안 돼서 틀린 건가 아니면 전략인가라는 어떤 판단의 애매성이 있기 때문에 저게 오류인지 오류가 아닌지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8강의 수업은 마치고요. 이제 9강 통역기술론에 대해서 공부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강 통역기술론에 대해서 공부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강 통역기술론에 대해서 공부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강 통역기술론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